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아니지 내일 넘어가는 날 머리 멋있어가지고 놔뒀습니다. 그렇지 올라간다. 자 둘복 자 둘복 사복 아 제발 한번만 붙자 진짜 어떻게 해야지 주인분이 붙지 원복 스케줄 가능합니다. 저 어떤 스케줄인가요 형님? 아 근데 이렇게 깨는데 하나 붙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? 어 한 스케줄씩 세네씩 하면 스쿼드는 슬슬 온다. 슬슬 온다. 자. 4복 4복 4복에다가 자 3복 3복 와 근데 하나 붙을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여러분들 어 야 이 정도 깼는데 하나 붙지 않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진짜 아니 레알 진짜 이게 가끔 진짜 앞에서 일부러 붙인 이유도 뒤에서 또 메인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와 근데 진짜 금가 아예 안 붙는다 주입군 주입군 금가 자체가 아예 안 붙는다 주입군 진짜 금가 막아놨는데 주입군 이거 3부 안 붙어 금가 자체가 4부 와 씨 10방 깨지 않았나 여러분들 첫번째 먼저 마눌라스 체크가 먼저 공급 제한입니다 구하기 힘들어 여러분들 이거 공급 제한이에요 공급 제한 아 첫번째 마눌라스 체크가 끝 와 씨 와 씨 체크가도 안 붙는거지 아니 체크가도 안 붙는다 이거 이거 좀 약간 많이 튕결되나 안에 체크가도 안 붙어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강화 조금 많이 튕결봐 한번 이거는 공급 제한이니까 그래도 6칸이 좀 많네요 주입군 이거는 6칸이 좀 많네 기대 안할게요 주변 이거 오케이 솔직히 기대 안했스 어 왜냐하면 금가 붙이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 안했스 이것만 붙으면 되잖아 솔직히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진짜 그래 그냥 강화 자체가 오늘도 안 되는건가 슬쩍 자 지금 첫번째 마눌라스가 아닌 쿨리발린의 빡 와 야 주입군 금가 안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오늘 약간 다 터지는거 같은데 느낌이 아 살짝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씨 아 약간 그 느낌이 쎄한데 이거 아니 이정도로 터지는거 오바 오바잖아 여러분들 한번만 제발 한번만 한번만 붙자 느낌 쎄하다고요 아니 붙을것 같은데 아 이정도 깨졌으면 붙어야돼 진짜 아 이정도 깨졌는데 엄청 많이 깨졌잖아 진짜 지금 가면 우리 쿨리발리가 금가를 꽉까 다사 역시 아 지금금 금가 라인 맞았죠 어 이거야 아니 진짜 맞다니까 어 아니 느낌 좋았어 내가 봤을때 요즘 제가 금가를 못 붙이지 않아가지고 어 어 어 아 내가 요즘 금가를 좀 못 붙이지 않아 어 어 자신이 있어 요즘 어 아 씨 형님 두번만에 스케줄 두번만에 붙였네 그래도 어 두번만에 와 두번만에 붙였다 그래도 형님 나한테 두번만 신청했거든 여러분들 어 어 와 나이스다 진짜 이건 한번 더 이거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공급 제한이야 여러분들 이거 이거 그니까 한방은 힘들어 솔직히 한방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형님 나폴리아신의 운임이라서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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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